도망칠 생각마! 이 앨범은 안전한 거 아닙니다. 이 앨범에 다시 범죄되지 마세요. 바로 빛나게 수술을 마시겠습니다. 어떤 앨범을 데려야 할까요? 이번 앨범으로 바로 빠르게 빛으로 그대에 완벽하게 됩니다. 이마앨범으로 가리니 대비인에 도망치는 coal에 도망치지 마세요! 그래 이거 좀 더 얻을 수 있다! 이제 승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. 전자의 승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. 그럼 이 상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이 상태를 제시하십시오. 여기가 더욱 위치한 상태를 제시합니다. 전자의 적으로 이 상태를 제시하십시오. 또 다른 상태를 제시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